대한민국 3대 도둑 대한민국 3대 도둑 배우 연정은 가수 P 플러스 성악가 고우림 합류 우리집엔 김년아가 있다 대한민국의 3대 도둑 탄생 김년아의 결혼과 3대 도둑의 완성 비교퀸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포레스텔라 멤버 고우림이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3대 도둑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동안 한국의 3대 도둑은 배우 연정은 가수 P 그리고 한식의 최고봉 간장계장이었지만 고우림의 김년아와의 결혼으로 3대 도둑이 완성되었다는 평가입니다 김년아와 고우림의 결혼 사실이 알려진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한 축하 세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대 도둑 완성설 대한민국 4대 도둑도 이중 하나입니다 가수 P는 배우 김태우와 결혼했고 연정은 배우 한가인과 결혼했습니다 김년아와 더불어 이들 모두 연예계를 대표했던 여성 배우였기에 김태우와 결혼한 가수 P 배우 연정은을 두고 상도둑으로 간주하고 있죠 국민 동생이라고 불리던 김년아가 결혼을 발표하면서 고우림 또한 이들의 범죄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그림에는 대한민국 3대 도둑이라는 설명과 함께 우리집의 김태우 우리집의 한가인 우리집의 김연아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고우림을 두고는 간장계장을 제낀 신성 등장이라는 설명도 더했죠 대한민국 3대 도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성 배우자들이 전부 곰신들이라는 거죠 1대 도둑 연정은 군입대 연정은은 2005년 11월 1일 지금은 해체된 제306 보충대대로 입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입대한 장정들은 한가인을 보지 못해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원의 아내를 혼자 놔두고 군 입대를 하느냐면서 볼민소리도 듣고 억울하게 욕도 먹었지만 연정은이 군대를 안 간다면 안 간 이유로 인해서 스트리브 유만큼 국민들에게 욕을 모아야 되고 애꿎은 한가인마저도 연예계 거리에 발목을 잡힐지도 모르는 진퇴양란 같은 상황이었죠 게다가 연정은은 신체검사에서 이상없이 건강하여 기원역 판정을 받았으며 나이도 찼으니 군입대는 무조건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수 비 군입대, 비의정부 306 보충대 입대 가수 비가 5사단 열쇠 부대로 배치됐는데요 2011년 10월 14일 오전 8시 30분 경기도 의정부 306 보충대 충효예 강당에서 지난 10일 입대한 신병을 대상으로 한 부대 분류에서 비가 5사단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비는 23일 공식 홈페이지에 입대 사실을 알리고 팬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비는 판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덕분에 소중한 땀과 영광들을 느끼고 진심으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비는 2017년 1월 19일 김태희와 결혼 두 명의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3대 도둑의 등극한 고우림도 입대를 해야 합니다 26일 소속사 비트인트랙튜브에 따르면 고우림의 군 입대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그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복무를 이항할 예정입니다 그는 김연아보다 5살이 어린 28세이며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비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